춘천 마크스 주최장에서 아 놀이형 맛있네 아 우리 앞에는 디스크 팡팡도 있어 그래들고 날씨가 꽤 많이 났다 아 재미있겠다 번지 유로 번지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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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아파 죽길래 엄마? 어때 우리 미성년 때가 블루스 한 번 할까? 돌기는 몇 살이든가? 20살이라고? 몇 년이야 이건 또 몇 달 약을 팔아가지고 우리 남았으면 더 20살이야? 24년인데? 야 우리 2004년도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방송국! 죄송한데요 저도 남자예요 다리를 조금 오부려주세요 살짝 민망하네 나 이러면 살짝 끊어지는 거야 아 여기다 약간 싫어요 신규씨가 남편만 한테 쓰는 거 처음엔 무슨 아가씨가 아가씨가 더 어려워 아가씨가 더 끊어져서 저거 아니지 저거요 뭐였어?